안녕하세요. CalEDU의 대표 정한나입니다. CalEDU의 CalN, California Accelerated Learning의 줄임말이며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설립한 ESL Lab과 2018년 대한민국 서울에 설립한 ESL Lab Korea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 브랜드입니다. 교육 컨설팅 전문기관인 CalEDU는 학생들을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진학시켜 세상을 이끌어 나갈 인성을 갖춘 대체될 수 없는 인재를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 및 취업 지도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CalEDU는 학생들을 온, 오프라인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급변하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인해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알던 가족과 가까운 지인에게만 소개하던 그런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왔던 고등학교의 존재를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세미나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자세하게 소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주의력을 필요로 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 학생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많은 내용이 되도록 잘 이해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학교 설명회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저희 학교, 학원, 그리고 컨설팅 프로그램 등 CEL EDU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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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